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정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번 정권 교체 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종합옥삼과 30 몇 년 전부터 아주 가까운 삽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합옥삼 가장 위대한 게 뭔가 2019년 6월 달에 시국선언에서 이 정부의 가장 문제실적 7가지 되겠지요. 이번에 탈원정 문제 다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탈원정 때문에 수조적자를 보면서 이 자체는 지금 자기가 실적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사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반대해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로구리 전광합옥삼의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진정의 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까지 지적했던 것이 정확하게 막아졌습니다. 만일에 그때 그분이 그걸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를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루까지 않았다면 지금 주사파장권 3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법이 공사가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자유대한민국이냐 사유의 공산이냐의 기로에 놓여있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라도 정권망을 거쳐야 되겠다. 우리가 또 죽을 때 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3년 전에 정관 목사와 이런 통화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에서 국가금식을 3번 했습니다. 1,000명 이상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여기 와서 합하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목사님, 주래키 17장에 암멜렉과 싸울 때 여호수와가 앞에 칼 들고 싸웠고 오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내렸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호수와 당군으로 싸우시고 여기는 제가 기도로 싸웁니다. 그랬더니 아, 그 말이 맞네, 형님. 그래서 서로 좋은 사회입니다. 제가 왜 광주는 금식해야 되는가? 광주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성령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 전에도 금식 기도해서 네 번째 국가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주사파 용! 우리는 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광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목사님은 너무 강성이야. 근데 전 목사님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군대에 구보를 하면 뒤에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뒤에 떨어진 사람은 내가 뒤에서 다 막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입니다. 애국안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목사님들이 깨워야 됩니다. 주사파 정권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고승국 TV에 왔고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주사파 정권 하니까 나한테 무엇으로 주사파 정권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탈북자가 두 명 내려왔는데 그대로 복송시켰습니다. 누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헌법과 법을 무시한 나라입니다. 생각보세요. 자유를 찾아서 탈북자가 왔는데 자유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이 있는데 그들을 재판해가지고 그 재판 결과에서 국회 추방한다라도 상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재판도 없이 그대로 북한 보낸 것이 주사파 정권 아닙니까? 모든 것 북한만 유익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다 넘어간 상황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목사님들 주사파 정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은 지금 공산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유산 절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군을 철수하겠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4만명이 죽고 20만명이 부상당하고 현명과 한미 동맹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는데 미군을 철수하겠다. 미국이 점령군입니까? 여러분 미군 철수한 조건에서 종전선언 종전선언 조건선한 순간 미국은 철수 연방제통일 바로 축하되버립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것을 알려가지고 정치기관입니다. 한국교회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죽이려 주사파 정권은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만 더 합니다. 민주당원들이요. 여러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김대윤씨가 만들어서 김대윤씨가 분명히 주사파라는 것을 이번에 이동호 교수가 밝혀있지 않습니까? 한반년 진영받고 있고 여러분 김대윤씨가 10억 벌줘서 원자폭탄 만들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요 비겁한 김대윤씨가 도청을 뺏어다 자기 고향으로 옮겼어요. 아예포도 그 문제였어요. 민주당원들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잘 들으세요. 민주당원이 이재명씨 지지하면 여러분들 적화되면 바로 주사파들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베트봉들이요. 월남 적화되니까 800만 9반명 다 죽여버렸어요. 민주당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민주당 1,100명 다 나왔어요. 여러분 광주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원들이 깨어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공산 나오겠다는 그런 다음 지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 되시고 이걸 깨우쳐주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번에 선거에 이기고 선거에 지게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계가 저는 애국안동에서 왔습니다. 내가 어떤 비난 들수록 증오지만 저의 진심은 애국입니다. 우리 모두 이걸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박수 합시다. 전라도가 깨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만세